안녕하세요 허브경대TV 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YSK 바이오사이언스 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우리가 이 저점을 이어버리는 이 선이 있었는데 이 검은색 선 그리고 파란색 선이 있죠 새로운 저점을 좀 형성을 했다 라고 좀 되어 있는 이런 선인데 이게 조금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일단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하나의 저점으로 보고 이 저점과 연결해서 이렇게 좀 선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라인에서 올라갔고 여기 121선이 있기 때문에 저항받고 밀린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또는 조금 더 올라가서 21선 떨어질 때 여기서 저항받고 밀린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선 위에서 지지를 받는 게 좋겠죠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고 있는 이 21선을 돌파를 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 주면은 그때 추세가 다시 한번 전환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 라인에서 하나의 박스권이 2주정 2달 정도 좀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까지 밀렸기 때문에 얘가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여기 라인 구간은 뭐에요 7만 7500 라인 구간은 예전에 형성됐던 박스권의 하단 라인 구간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저기는 뭐가 됩니까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된다 라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란 구간에서 이런 반등이 나올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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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갖고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유지가 되는 이런 삼각 패턴 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된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여기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여기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 라인 근처로 이렇게 해 갖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반등 팍 나갖고 반등이 나올 때 이 검은색 선이죠 이 검은색 선을 저항을 받기 위해서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이 검은색 선이 이렇게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 85,000원의 저항 이 고점 라인 이었죠 이 고점의 수평과 맞닥뜨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흔히 말해서 우리가 어떤 액션들을 보여주느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지금은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데 이 라인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에요 이 라인이 이걸 한번 좀 선으로 좀 그어 볼까요 음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어떤 선이 형성이 된다 여기서 요런 선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게 형성이 된다 요런 선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검은색 선이 여기까지 올 거 아니에요 물론 얘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인다 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이런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 녹색의 흐름보다는 파란색과 빨간색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여기서 맞닥뜨린 이 꼭지점을 이렇게 돌파해 주려고 하는 액션들 이런 것들을 한번 기다려 보자 라는 겁니다 그거 참고 한번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죠 어렵지 않아요 이거 클릭하시면 되겠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4개에서 5종목 같이 매매할 건데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할 겁니다 저희랑 공부할 거고요 실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낼 거에요 월요일날 100만원 갖고 시작을 했다 라고 하면 금요일날 어떻게 됩니까 100만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겁니다 이 결과물은 바뀌지 않을 거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고민을 하셨다가 그래 한번 믿고 해보자 하셨던 듯 그래서 무료 종목 신청을 하시고 이번주에 저희 허브경림팀이랑 같이 하시고 계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는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 3시 30분에 시장에 마감이 되면 계좌를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결과물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을 거고 심지어 이 결과물은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다음주 금요일날 확인할 수 있는 결과랑 동일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놓치지 말라는 얘기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